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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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더위도 많이 타는 애가 무슨 국밥이냐? 몰라 더워 어제 술 마셨어? 내가 너냐? 야씨 뭐하냐? 응? 어, 하은누나 안녕하세요 어, 우기 안녕 혼자 밥 먹으러 왔어요? 여름이는요? 아, 여름이? 조별과제 모임 끝나고서 온대 쟨 어째 인사 한 번을 안 하냐? 마음에 안 들어 야, 너는 하은누나 왔는데 말 한마디가 없냐? 누나, 얘 말하는 거 봤어요? 별로... 얘가 이래 보여도 귀여운 거 엄청 좋아해요 고양이만 보면 아주... 응? 고양이? 아, 아니에요 메뉴 고르세요 근데 여름이는 오래 걸린대요? 응, 아니, 금방 온다는 것 같던데 아, 그런데 오늘 덥지 않니? 난 시원한 거 먹어야겠다 어? 뭐하냐? 덥다면서? 추워졌어 쟤 뭐야? 하이하이! 내가 좀 늦었지? 배고프겠다, 빨리 시켜 아휴, 뛰어왔더니 더운데 시원한 거나 먹을까?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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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